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을 좀 해봤어요. 뭘 해야지?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항상 그렇듯이 영작이에요. 결국엔 다 영작입니다. 그래서 영작하고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영작하고 영어로 진행해도 괜찮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정확히 이 수업에서 뭘 원하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듣는데 몇 분은 안 걸리지 않을까요? 그러고 나서는 웬만하면 다 영작으로 풀어야죠. 영작이 답이다.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되게 오랜만이네요. 진짜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